아 하어로스 다윗 스님께 선고인 신인걸그룹 블랙핑크가 데뷔 14일반에 지상위기 기록을 넣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었구나 아직까지도 계속 새로운 걸 실현하는 과정이고 매시 모였을 때, 새로 도전을 하는 게 가장 빛이 나는 것 같아요. 퍼포링을 하는 부분은 가장 좋은 부분이에요. 저는 정말 정말 내 마음을 잘 안 뿌려주시길 바랍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